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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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탈려! 코코! 와! 코코 할 시간이다! 와우! 모여라! 그 친구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네요. 코코 제일 좋아하던 친구 이름이 뭐였죠? 재영이. 재영씨. 재영이 코코 엄청 좋아해요. 재영씨 듣고있노! 오늘은 ufo. ufo요? ufo.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누군지 알았다. 시인님 오세요. 익명의 사연자가 시인님이구만. 그런가요? ufo입니다 오늘.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우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 혼자만의 사연으로 가지고 있기에 너무 아쉬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명탐정 코코님. 좋아요. 학교 소풍의 휴대용 만원경을 들고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싼 사구려 만원경이지만 제 호구심을 채우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참 심심하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 하늘 위에서 풍선인지 뭔지 떠있는 게 보였습니다. 풍선이야. 열기구 같은 거지. 잘됐다. 만원경으로 저건 안 볼까 해서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거는 분명 UFO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고정된 자리에서 위아래로 살짝 살짝 움직이고 주변에는 옅은 안개라도 낀 것 같이 흐려 보이지만 안에서 보이는 특별한 불빛이 UFO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 보통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남자들의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자잖아. 심심이라고. 남자들의 UFO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심이라고. 원인을 생각했다. 친구들에게 저거 보라고 이상한 것이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친구도 멀리서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에 목에 걸고 있던 제 만원경을 벗어서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UFO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 친구는 끝내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관심을 돌렸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유일하게 그것을 자세히 본 사람 같습니다. 오. 주위에 물어보면 분명히 그 구체를 봤다는 사람이 있지만 저의 UFO였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 가끔씩 이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관심있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랑 같은 어떤. 동지를. 그렇죠. 동지를 찾는 게 맞는 건지. 재밌다. 재밌다. UFO를 본 사람 제보 주세요. 아. 아니 그 거기가 지역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 UFO를 본 의뢰자가 어디에서 봤는지 그게 조금. 한국에서 봤겠죠. 아니 한국의 어딘지 그거에 따라. 불국사 불국사. 불국사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강원도 철원 지역이 아니에요. 아. 철원 지역이에요. 강원도 철원 지역. 명탐정. 고고. 가볼게요. 가보세요. 일단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조시를 할게요. 해보세요. 불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얀 스모그 현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움직임이. 보통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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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잖아요.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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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땐. EXID. 네. 위아래. 이걸 봤을 때 열기구가 틀림이었어요. 왜냐면 불빛이 나오고 있었고요. 옛날에 열기구 없었죠. 있었어. 있었고. 강원도 철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현빈씨하고 사귀는 여자 누구야. 손예진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손예진이 타고 왔다. 불시착을 하는 거지. 야 저거 봐봐. 여기 핵물체가 있다고. 소설을 쓰고 계시네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거기에서 불시착이 되는 거야. 이제 알았지? 유남생씨. 알겠어요? 유남생씨. 알겠어요? 유남생씨. 알아서? 우주정거장.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밤이었어요. 네. 사진에 비확인 물체가 찍혔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사진에 비확인 물체들은 90% 까지는 모르겠지만 70% 80% 이상이 렌즈에 묻어 가지고나. 노노노노노.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가봤는데 다음날. 네. 거기에는 분명히 그 물체가 없는 거예요. 밤에 사진에는 찍혔는데 UFO가 확실합니다. 자 익명님. 005님 동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시인님하고 규합해서 한번 달라스 UFO 예납회라고 하나 만들죠 아니 갑자기요 슬픈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 남자들이 참 힘들구나 세상 살기가 그래도 UFO를 믿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기씨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달나라 가고 별나라 갑니다 가기야 하죠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유납샹? 유납샹 유납샹 어쨌든요 지금 우리한테 말한 걸로 좋게요 파리님 나하고 맞지 않네 파리님은 내 편이야 뮤직비디오 나올 수 없습니다 UFO 없다고 하네요 진짜 여자야 이분은 여자는 안 믿어 남자들이 믿고 있어요 남자들이요 뇌구조가 참 나 갑자기 외롭네 늙을수록 지금 저를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진짜 아동이 되네 아니 채팅방이 세 개나 있는데 지금 아무도 UFO를 믿고 명기를 다 지지했죠 줄리아님만 믿고 싶어요 감사해요 줄리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편하고 용이님한테 제가 마늘을 자꾸 먹이는 게 여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태양에서 정확한 지구만큼의 거리를 가진 별이라면 시인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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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맞아요 뜨거운 자기가 제보해놓고 뭘 맞아요 뜨거운 물체가 있는 행성이 있어요 태양과 같은 자 그리고 그와 적당한 거리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수금지와 목도 천하며 네 자 이거는 우리 은하수잖아요 네 그거 말고 다른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죠 우주 어딘가에 네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요 믿지 않네 신님 하나 들어왔네요 너무 좋아하라 하시네요 신님 왔어요? 네 신이 왔어요 확실하죠 신님? 확실해요 네 본인이 제보 익명의 제보를 보낸 것 같은데 뭐 믿는다고 하려봐요 그거 봐 본인의 자작극이야 시인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 시인님의 자작극이야 이거 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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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우리 시인님이 UFO 얘기해 줄 때보다 귀신 얘기해 줄 때가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친다 아 파리님이 성경은 UFO를 말하지 않는다 기독신문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연구를 하고요 얘기하라고요 좀 제발 크리스찬 히스토리와 네 성경과 UFO에 대해서 제가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자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뜻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토론회장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었네요 패티김님 모셨고요 대형가수죠 대형가수 시인님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시인합니다 아 시인했어요 아 시인했어요 아 시인했어요 아 시인했어요